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일정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6일에는 콰르버 재단 주최 행사에 참석해 통일을 주제로 한 연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상들과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주요 G20 정상회의는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한 성토로 뜨거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상들과도 만나 별도의 환담을 나누고 한미일 정상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